뭐 사 우리 그냥 이거 쉽게 사 둘 다 사라구요? 안돼 너무 많이 지르고 혼내줘 아 무서워 비밀번호 나올거같아 아 블리자드 은근히 많이 질렀네 내가 와우도 한 5년 7년 했으니까 6월 정액 계속 들어가고 히오스도 좀 질렀는데 하스도 좀 질렀어 오바액션 없이 그냥 희히히히 아 아 황금 일반 카드 아 황금 괜찮지 있는것만 나오는데 다 있어 전설 하나만 나와라 흰 카드 뭐 필요없어 황금 나와라 황금 갈라며 황금 전설 라그나로스 라그나로스 하나 줘 황금은 그거에요 여러분들 그냥 뽀데 뽀데고 갈 때 나중에 필요없어서 갈면 가루를 더 많이 주니까 다른 카드 만들 때 더 좋지 그림이 좀 약간 움직여 여러분들 60팩은 전설 몇개 나와야 이득이에요? 희귀만 나오는데? 나 벌써 6개 깠어 60팩은 몇개 한 전설 2개 나오면 되나? 3개에서 4개? 3개에서 4개? 벌써 나와야되는데? 3개가 평타야 아 그래? 아 나와야되는데 따! 아아 아 그래 심리주락 해야되니까 잘됐다 흐흐흫 아 전설 나올줄 알았는데 사정좀 나왔어 전설 나올때 됐습니다 도적이랑 사제만 해주세요 아 도적이랑 사제만 해주세요 아 아 나올때 됐는데 전설 나와줘야되요 야아 아 영웅카드 아 마음가니 아 도적하란 신의 계신가? 그래그래 정성 부족이라고? 그 어느데보다 나 지금 집중하고 지금 정색하고 있거든요 칸을 좀 잘 맞추자 칸을 좀 잘 맞추자 어? 느낌이 안좋아 노존설 아예 영웅전설 안나오는거 아냐 이거? 이제 실제로 나와야되는데 어? 영웅 아 영웅 필요없다고 암살자 아 영웅말구요 야 도적 하래 천설이다 여기 고급이야 고급 아 안나오네 피 인프말고 인프 폭발주 맘가 맘가 도적하면 기름도적인가 뭔가 그거야겠네 침착맨이야 저게? 이제 주세요 이제 주시라구요 이제 주시라구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까 카드 까면 전설이 더 잘 뜬다고 티비에 나왔다고? 스페이스 안 나오게 빠르게 다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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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만나와라 어 아 아 깜짝이야 내가 있는건 있는걸로 표시됐으면 좋겠다 돌짝 있을걸요 아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아 저기 안에 들어가구나 이제 나와줘야되 슬슬 벌써 20개 깠단말이예요 아 아 아 있는건데 아 오오 아 갈갈이다 아 그게 있는게 나오네 아 황금 나오지 하필 있는게 나와 아 아 손해 0.5개나 마찬가지구 이둘리야 이둘리 전설은 두개씩 못깁니다 황금 희귀 카드 그래 황금이라 나와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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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 황금 전설이야 이세라 이세라 없는데 됐어 됐어 아 깜짝이야 크으 황금 이세라면 끝난거 아닙니까 본전 아니에요 황금 이세라인데 나 없거든 이세라 황세라 황세라 하 쟤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본전이야? 벌써 본전이야 진짜? 전설 내장같이야? 아 그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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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안갈거야 안갈거야 하나 더 나오든가 황금 이세라 하나 더 나오든가 됐어 벌써 본전이고 하나 더 나오든가 하나 더 나오든가 어 하나 하나 더 황금 하나 더 황금 하나 더 아 깜짝이야 우와 그래야돼 우와 해야돼 우와 황금 전설 카드 그거든 우와 하면서 막 삑삑삑 이렇게 터져야된다고 가로로 어 그냥 그냥 돌면 안된다고 고통의 수행사대도 아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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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서 나왔어 여기 황금 카드 만들어서 뭐해 나왔다 전설 느낌이다 전설 느낌 났어 이거 카드 갖다대면은 전설은 보라색으로 뜨거든요 한번 살펴볼까 요렇게 뒤에 보면 돼 어 전설 아니에요 이거? 보라색? 아닌가? 아 이거 영웅이다 전설은 그거다 주황색이다 주황색 노란색 신도립맨이라고 영웅? 어 두매모 없었는데 잘 됐다 주술사 다행이네요 영웅은 별로 안좋잖아 희귀 희귀 하나는 무조건 있는거고 희귀 칸 일반 칸 어? 황금은 따로 표시가 안되네 자 자징 자징 가로로 나올게요 머리후려치기 전설 하나 더 나올 때 됐습니다 보통 3개씩 나온다던데요 블리자드님 없으면 소송 겁니다 희귀 칸 세개는 나온다던데 사적대우 좀 더 나와야되네 사적대우 좀 더 나와야되네 희귀 칸 폭격시 오케 와우! 하고싶다 와우! 와우! 와 고기한 희생 황금 희귀 황금 희귀 고대 감시자 쓰레기 녀석 나왔네 무직자 아닙니까? 무직자 공격이 안돼 이녀석 침묵을 매겨야돼 황금 주영 골든 박주영 희귀 희귀 칸 희귀 칸 희귀 칸 뭔 놈의 희귀 칸 아니 전설이 한번밖에 안나온다고? 야 황금 이스라가 4장같이긴 한데 완전 이 본전은 찾았지만 그래도 보통 3개는 나온다면서요 황금 나온건 그냥 운빨인거지 기본적으로 3장 줘야되는거 아닙니까? 아 둘리 아 둘리 하나 나왔지 아 하나 나왔구나 그럼 하나 더 나와야죠 따! 하아 아 난투 난투 이제 2장이다 됐다 인풋폭발 인풋폭발 희귀 칸 희귀 칸 아아 있는게 나오네 하아 없는게 나오면 좋은데 저 갈갈이 희귀 있는게 두개나 나왔어 그거봐 우리 고블린 노움 깟었어야 됐어 고블린 노움은 근데 전설 많이 없지 않아요? 많이 있나 거기도? 이제 3장 나왔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득이야 아 맞다 나 박붐 때문에 고블린 노움 카드 뽑긴 뽑아야돼 박붐이 하나 하나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? 고블린 노움은 박붐이랑 말기니스 아니면 별로야? 그러면 고블린 노움은 뽑는게 이득이 없네? 아 가루로 만들면 된다고? 전설 하나 더 쳤으면 좋겠다 나그나로스 하나 먹고싶다 나그나로스 하나 먹고싶다 나그나로스 하나 먹고싶다 사적댁에 꼭 필요한게 뭐예요 여러분들? 어 평등이다 평등 아우 아우 교회누나? 교회누나 있어 아 교회누나가 뭐지? 소 누난 있는데 교회누나 없는데? 어 어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전쟁이 고되졌네? 없는거 나왔다 이상한거야 야 쟤 또 나왔어 쟤 한장 있는데 야 오염된 노움 두장은 이제 무조건 골드로 간다 황금 노움 있는거야 역시나 오염된 노움인가 이기까지 이기까지 전선 하나만 깨끗하게 하나만 더 뽑고 갑시다 열 네개 남았는데 더이상 안바랄게 전선 한강 깨끗하게 이 뭔놈이 인기까지 이렇게 많이 나 깨끗하게 이기 하나만 세고 갑시다 하나만 하나 막힙시다 아 사낙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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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바다거인이 없어나 바다거인이 나와야되는데 etermOne 아까 나 사낙거인이 없었나? 어? 대무다 크으으으음 모든저카수인을 침묵시킨다 크으으음 extrem 전선 갔다 사낙거인 근데 있던건가? 하나만 뽑읍시다! 거참 하나만 더 주쇼 아니 방금 일반카드네 필요없다고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아 다섯개 남았어 아 안돼 아아 뭐야 이건 황금 환상? 아니 전설달라고요 전설 안되네 간만에 좀 불러볼까? 아 오랜만에 에이미야 에이미야 일어나 에이미야 일어나 하루종일 생각나 뭐하는거야 제발 저거 하나 봐줘 너만 생각하는 내 마음은 터질것만 같은데 오늘만 너에게 죽는 택배로 에이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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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장이다 ㄱ 2장이다 하하하하 ㄱ ㄱ ㄱ 아 ㄱ 아 뭐 이 정도면 이득이죠 에이 전설 3장 나왔는데 하나 황금 2세라고 야미야 들어가 자라잉 뭐야 여분의 카드가 왜 2800개에요 아 내가 고블린 놈 까자니까 왜 이렇게 많아 여분 카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분 카드가 그렇게 많아 전설 2장에 일반 200개 희귀 41개 영웅 2개 전설 2개 아 전설 2개만 해도 1600개네요 이거 다 추출해도 되는거죠 진짜 중첩 안된거죠 여러분들 황금 카드 나온건 알아서 남겨주나 아 그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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